5. 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소는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나 그와 관련된 고소권자가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소권이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는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나 진정, 탄원과는 구별됩니다. 고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고발은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자신이 목격한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발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나 특정 법률, 예를 들어 관세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고발이 소송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지만 고소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이 고소이고 이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는 고소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둘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형벌권을 가진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사후적으로나마 구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피해자 등 일반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소고발의 남발로 인력과 재정의 낭비는 물론 범죄자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단순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로 고소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은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이지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거나 수사기관의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는 무고제로서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굳이 고소고발이 아니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공익법무관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수할게요.